만나고 고이트롤러 쓰바새끼들 어? 눈물 어제 7,8,8 했어요 개많이 했어요 진짜로 울 뻔했습니다 진짜 어제 새벽에 여러분들 어제 1시 있잖아 게임도 너무 많이 하긴 했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롤같은 경우도 롤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4시간, 5시간 이상 하면은 여러분 집중력이 좀 저하되는 거 아시죠? 하루에 롤을 19시간씩 하니까 무슨 진짜 후반에 멘탈 터지고 진짜 어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있어 15시간씩 하면은 어 살살해야 15시간은 15시간은 너 안 그래? 넌 안 그래? 너 미친놈이야 그 중독이야 병원 가봐야 돼 알았지? 어 너 병원 가봐야 된다 정글아 디디 정글아 그 중기방 가서 저광권 좀 자르자 어 눈물이 나네요 중독중독이 아니라 그거는 거의 연습량 연습량은 프로팜 때리네 나는 두파랑 힘들는데 원래 힘들어 한판만 해도 본격적으로 안 돼서 안 돼서 안 돼서 안 돼서 보겸이가 무슨 별풍 유도랍니까 근데 추천수가 극혐임이에요 여러분들 추천수 1200개가 뭡니까 여러분들 응 나이가 있나요 여러분 추천 좀 해주세요 음 아침에도 계속 이렇게 이런 BJ 없어요 요즘 이런 BJ 보지마서 작년 대상 이후로 이런 BJ 없습니다 대상 시장식 이전 이후 다들 먹고사기 바빠가지고 다 그러는거지 이런 BJ 없어요 나이가 있나요 30살 아다형님 100개 아이고 형님 형님이 주신걸로 치킨 사먹을게요 잠깐만요 배달의 민족으로 한번 볼까요 형님 아 뭐야 아 7000원짜리 치킨 없네 아 아 아 아 아 7000원짜리 치킨 없네 7000원짜리 치킨 없네 이게 터져야 유도탄 발사죠 안 터지면 유도탄이니까 이게 아 아 행가위바라간 터지네 뭐지네 나이가 있나요 아 아 어제 연필 엄청 많이 했어요 일단 보이트로 되게 심해요 보이트로 치아나게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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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날이 아 아 냉면 없네 냉면 아 아 냉면 없네요 아 어느 날우 우우연이 냉면이 없는데요 이거 시원한 거 좀 먹고 싶은데? 이거 시원한 거 좀 먹고 싶은데? 어느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몸 이거 이즈리어라는 게 좋아 보이네 이즈리어로 할게요 아 뭐야? 아 뭐야? 아 탐남았어? 카페인 가는? 최총형? 보도박사? 아 뭐 보도박사여 캐리자가 없어서 힘들어 어 최총형 다 빼 있는 거 가져 이거 렉사에 있어가지고 할만하네 내가 할게 제천아 시건만 터지 말고 나랑 상당히 제이스 같은 거 하는 거 진짜 자살이거든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부러진 건 다시 부르시면 돼 리본한다 그럼 리본한다 그럼 리본한다 그럼 리본한다 그럼 리본한다 형 아 문도 씨바 진짜 나도 문도하기 싫은데 문도 아 나 진짜 문도하기 싫은데 진짜로 캐리 리억이 없어 캐리 리억이 캐리 리억이 진짜 딸려가지고 나도 문도는 잘 안하게 되더라고 아 진짜 캐리 리억이 없어요 진짜로 이게 후반엔 잘 커도 상대 원딜러나 라이너들이 이거 5대씩만 잘 피하면 이게 X 되는 거여가지고 아이고 어? 오레이디냐? 아 모르는거 같은데 맞아 X나 찍었네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잇따 모르가나 있구만 AP 믿음 모르가나네 그럼 마저 찍을만하지 마저 찍을만하지 아 밥 좀 시키고 해야 되는데 밥 전화를 안 받아 눈물이 나네요 온난화이가 어때서 아 다음부터 다시 껴악다 그냥 다음터리 시켜야겠다 그냥 아 보르라니 보르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신기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음 고맙습니다 형 아유 감사합니다 형 거치 이것을 보고 10회승 했어요 아 불편해 진짜 시발 시겹다 베인 차단할게 아 형 맨탈 안좋아 지금 어 기분 안좋아서 베인 차단할게 음 물도 이코노미 속 안탄다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야 보 핑 백 그 핑 찍어줘라 텔레포트 나 놓칠 수도 있으니까 난 밀어주네 게이드끼네 문도와일 담역은 좋은것 아 문도와 파일 아 나 이래 먼저 찍냐 한다만 더 어우씨 저거 못먹고 깔끔 깔끔 막다 잘 쳤어 이정도면 오지게 잘먹었다 생각한다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니 딱 기억하네 거기 꿀아 막아버리네 나랑 한타 내가 보기 십싹이야 거기 베인이야 무슨 무슨 베인이야 병신 퍼스트 블럿 나왔네 수준하고는 수준하고는 엔 interconnected 거행 으 으 애 어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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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식이 누구죠? 5영된 대형식아리 줄임말이잖아 전문용어 뒤질래? 어? 뒤질래 나라야? 말단 사원지도 없어! 어허허허! 저 지금 내 배우고만! 고맙습니다! 운도! 출세한다! 운도! 적대격 인수 합병한다! 야 운도가 비전이동인데 아직 어떻게 먹는거 아냐? 델 쓰고 온거지 이 새끼 운농 원 선 대고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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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헛허허허허허헁 아하하 zoah! 어어 놓쳤으면 진짜 싸움을겠다 진짜 비벼봐 한번 비벼봐 한번 비벼봐 안되겠다 펌차이가 좀 나네 펌차이가 좀 나 무빙 오지구요 뭐라고 진짜 대스각 상태받으면 대스각 진짜 대스각 생각인데 아 이거는 안전하게 하는게 나 궁 13초지 한 번 더 못할 수 있긴 하겠다 아.. 방패 정글한테 좋네 문도파이어 아.. 라인 좀 밀고 가게 해줘 나 좀 집중 가게 해줘라 테블망 한 번에 뽑을 기세 어? 벌어도 집 갔다 온다 이 새끼야 테블망 일시불나로 기세다 인마 좀 보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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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ing trov.. 물가장 뭐 예를 들어 한번 더 나름이야라 나름이야 빵태각 빵태각이 빵태각 잡을 수 있는 그런각 안녕 빵태각 수박 전멸패드 다잡았다 오잇 왕기했다니까 왕기에요 이제 지금 이거 개왕기에요 지금 이거 핑씨발 공격보소 핑공격 개우지네 융체크했냐? 트랩프트는 조금 에버드 나르테민 탐지기 방치? 그럼 내가 훨씬 좋네 지금도 집에 갈 필요가 거의 젤 있고 겉대기 멕춤팅 주제 막타만 조르나 치기 우빈 개질이구요 스킬 한데로 알맞네 그리기 겉대기 아..좋아.. 곧좋아.. 곧좋아 거의 뭐 베인이야? 저거. 거의 베인 흫흫 곧이 10절지 아.. 칸이 약간.. 게임이 이길지 모릅니다 미리 저렇게 터져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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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복기 형태론 좀 아쉬운데 아까운데 이거 아.. 그..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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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걸 만족하자! 이걸로 만족하자! 어..이걸 만족하자! 아..이거 무슨 돈이.. 기초번이 있어! 집에 가방으로.. 집에 갔다하면 혼자 1대5하게 생겼네! 1대3? 어..저거는 뭐 텔레포트 안타도 되겠네? 별코츠쿵이 씹어질게 들어가가지고 신발은 여기까지 가지고.. 그..그만해.. 미드가 솔킬 개나오네 근데.. 근데 미드가 솔킬 개나오네.. 모르거나 왕기각이네.. 용젠이다! 용젠! 용젠! 용젠이 형 탈탄다! 와드 받고 대기여! 혹시 모르니까 와드 박아놔 어..와드 박아놔라! 그래.. 윙의! 으으으으으으으읆!!! 안타해보는게.. 어.. Eagle.. 예측션 날려서.. 이거 저 맞네.. 이걸맞네 이걸맞네 배송하지 못했어? 한의 정책 강행한다 젤 수가 없네 더 높아지긴 드리기 저의 정책 강행 저의 정책 강행 강행 정의 구현 아야 어때서 지리네 문도 와 렉사이 킬 딸 거의 2대1 승련되고 시발 렉사이 킬 딸 개 오셨다 진짜로 진짜 렉사이 그냥 숫자만 졌네 거의 이거는 강도에요 강도 아니 이거는 숙박 수준이 아니라 거의 강도입니다 강도 아이씨 모르거나 왕괴가 비사지 무조건 올려야 되는 강인강이네 아이씨 저는 일시날 주소랑 시브롤놈들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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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롤놈들 존나 뒤지네 진짜로 뻘텔 지렸네 미친뻘텔 아아아아 야 뭐 베인 데리라면서 우케라면서 우케는 조시나이씨 닦아서 먹어 닦아서 먹어 베인 진지하게 제가 뭘 못하고 있죠 형님? 그냥 못하고 있는거에요 뒤지면은 나 그냥 보드로 갈게 그냥 탑으로 가서 먹어라 니가 나라가 약간 빙다리 핫바지니까 비사지가 얼마지? 모르가나가 이 그리어시 비사지 이생양 조지자 한번 들이대야겠네 한번 한번 들이대야겠다 이거 네 베인 나라에게 손킬 따였구요 답답 뭐다 베인아 만피 솔킬이냐 만피 솔킬 문제 있다고 본다 형 어 베인아 문제 있다고 봐 국회같은 소리에 뭘 나보다 니가 원딘을 잘해 겨 조시나 이씨 F**k you man 우베인 발등 때급이네 거의 방랑자운드급이에요 거의 이거? 잠깐만요 일단은 이거 비사지 캠 다짝지근하구만 다토지냐 이더라 그래 유지 있다고 보는데 다음 용 용 용 내려가자 용 용 모이자 용 모이자 이거 그부 지금 임피하나 모르가나 존야 나오기 전에 슈브 내야 될 것 같아 모르가나 존야 살아가기 전에 존야 살아가기 전에 슈브 내자 이거 빨리 와 나르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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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탑다잉 내꺼야 라니Master 다둑다 여기 Frederick 이 자세는 아 아 뭐해 좀 뭐이라면 뭐여 씨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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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왔구만 쌍놈의거 못오고 있댜 씨보르고 씨보르고 ㅈㄴ 답답하네 카시오페은 암걸리고 나루궁을 면상에다 다 맞아주네 아 모인다고 모이는게 아니라 아니 니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있는데 어 아니 니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있는데 뭐이러 이따 어 라잉관리도 라잉관린데 라잉이 얼마때린데 지금 이 탑먹고 있어서 우리가 먼저 모여서 먹었으면 먹고 이 탑까지 다 먹을 수 있었어 수업에 무슨 씨바 뭐 지 부캐라고 니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아가리만 떨고 모이라면 좀 모여 네 이 새끼야 전작 이탈하지 말고 알았어? 어? 얼마나 잘한다고 니가 아가리 그렇게 터냐 어? 티문드 모이라면 모인고 이 새끼야 어? 뭐여 이 새끼야 모이라면은 답답한 새끼야 어? 별로 아직도 못하는거 같구만 아가리 존나 터네 진짜 어? 어? 너 존나 못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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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캐야됩니다 빵테안 W 때문에 에 뭐 W 꼬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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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어? 어? there 폐임 꿀잼 아아아 Feiin 저건 또 굿 마서철 맞는 센스 내가 안 갔으면 다 죽었어 이거 아니 그렇게 어딘데 아니 답답하다 하지 말고 다이아 3이야? 나도 갈듯 베인으로 베인만 하면 나도 가겠다 나도 다이아 2는 찍겠다 니가 다이아 2면은 나도 베인만은 다이아 2는 가겠다 너무나 잘하니까 아니 베인아 지금 1인분이나 하고 말해 너 시발 용사업자 뭐했어 너 어? 너 뭐했냐고 어? 나갈 짓나 터내 어? 그분한테 손킬 안타졌어 이쪽에 있다가? 혼자 있다가? 혼자 큰그림 그리다가? 어? 누가 모를줄 알아? 한번 시발 우지는 모습 한번 뭐해주고 싶겄지 한번 어? 어? 큰그림 한번 우지님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대치하라니까 보태스 CS 먹고 자빠져있고 아 여기에 미니언이 대치되는데 이 CS를 먹으러 가고 있는데 용사업인데 상대를 안먹으면 상대도 좀 어? 딱 반반인데 지금 입을 안타고 생겼냐? 베인아? 어? 다 반반이었는데 나를 가가가 트포 다이아3 부캐가 240판 플래티넘 오냐? 베인아? 문제있다고 본다 진짜 문제있는거요 진짜 문제있는거요 다음형언제? 다음형언제지? 어? 어? 아 이거 쫓으면 안돼 카시 개지럽네 이거 이거 개지럽네 카시 인정 카시 좋았다 카시 똥존나싸다가 방금 좋았어 방금 진짜 처음으로 좋았어 카시 개똥싸다가 처음으로 좋았어 진짜 문용사장처럼 베인고소베이 다이아 베인클래스 앞구르기 질이구요 모르가난데 뭐라하나 분명하게 저어있는데 이데이C 아 토탑 좀 깨야되는데 이거 아 아 아 오랫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으 아 뭐 아 흥 인골한테 스킬을 쓰네 인골을 물어버리네 정신나간 새끼들 진짜로 수음장식띠 미야 이새끼야 베인 오 굳이같이 하네 진짜 베인 베인아 수음장식띠 미야 이새끼야 어? 자 목번주하자 이새끼야 저 다 잡았어 이새끼야 수음장 썼으면 새끼야 어? 수음장식띠 미야 이새끼야 어? 스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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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난 한두 spicy 한마 interacting 그만 먹자 지노 꿀잼 들어가 우대식 일로와 우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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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도캐리 진이네 와 그레이티비 웨이브를 이용해서 포탑 밀어버린 센스 위드 밀어 쿵쿵쿵쿵쿵쿵쿵잼 위드 푸시 이럴때 푸시해 지금 나를 날바하잖아 푸시해 지금 푸시해 뭐하고있어 포탑 안밀고 잡아봐 이 새키야 퍽퍽 어 이거 죽을거 같은데? 안 죽을거다fö! 살아간데 정밀 으어어어엄 네 갸세끼야 뭐해 엑상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한테 뭐한데 에어비될 물론 북刻 북eks 왕기각 진짜 문도왕기각 으흠 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흠 흠 으흠 최 this 먹을 게 없네 나르토보다 가가베 지금 환경해두고? 노르마 템 뭐지 지금? 2코어? 2코어? 못 잡는다 이 새끼들아 2코어? 아아아아 이거 아닌거 같애 뭐냐? 2코어? 베인 모서 베인 베인 문제있다 베인 베인 또 어디서 죽었어? 베인씨체 어딨냐? 저기있냐? 렉사이 핵트로래? 렉사이 씹트로래? 저게 해외? 전체적인 렉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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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 내려갈게 어 탑 미넨 라인 만들고 용호하자잉 없어 세개 모더를 날려고 이 새끼 베인새끼 이 새끼 똥 존나 싸먹어서 수킬겜 도망간다아 야 용호하자잉마 용호하자잉마 살아간다이 개새끼들아이 족같은새끼들아이 더러워서 개새끼들아 너는 가마어비를 와마어비를 와아 베이인축 아니 아래가 지금 저를 들어가면 안되지 저게 다이양 E클래스 바로 요걸로 가봐요 요걸로 요걸로 가자 바로 요걸로 가자 이거 쟤네 지금 모르가나 죽었으니까 쟤네 원딜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원딜이 있다는 게 그 뭐 17렙이냐? 존나 높다 왁템 각각 가면 되겠네 각각 그브 나라 다갑다고 짤리면 개꾼 잼 된다 진짜 얘들아 요즘 좀 뺨 맞는겨 아아아아아아 오오 아아아아 아 이 미칫 씨발 쭈꾸미새끼야 끝까지 금방 둔다 너만 바라봐 거의 대성급 태형의 너만 바라봐끔 너만 바라봐 거의 어디가 어디가냐고 개새끼야 빨리 쭈꾸미 왜 배인이 없어서 그래 다 내가 보기엔 배인때문이야 이게 내가 보기엔 다 이게 우빙 잘 차야되거든요 속박 던진거 뻔하니까 잡아 잡아 넥사이 잡아 넥사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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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으양 무사 MOU 공격자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찾아보는 중 바론수면 나는데? 바론수면 나는데? 바론수면인데?! 바르스맨인데 치고 있었네 치고 있었네 베인아 그 법수 베인 이새끼 오도가 이상해 자 여러분들 8500명이 보고계신데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8500명이 보고계시는데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엄지손가락 한번씩 부탁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하수르 초콜렛 우리 장합쓸이란 글택받고 갑주종두간 우리 글리언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패기손자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추천이 이게 딱 오네 5총이니까 한 번씩만 들어오면 5총이니까 바로 찍어지는데 일단은 가갑 음 음 음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아 아 바룬각이야 이거 어 하나 잘리면 지금 위험한게 바룬각이야 바룬각 아 베인 노답각 진짜 핵노답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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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게 뭐야? 네 나랑 또 담배 뭐지? 넌? 투매도 Q. 다시 잊어버따 이런 살만 하다 마이길 지금 안가고 베기면은 저 그레이브 저내어 나 집갔는데 지금 라인만 안 밀려주면 되니까 사실 저게 꿀잼이다 진짜로 사실 개꿀잼이다 진짜로 아 애들 그냥 미쳤어 아 뭐해 아 병신들아 뭐해 그래 아 뭐하냐고 수원수원수원수원 아 벌레새끼야 아씨 벌레새끼야 수원 포비야 개 미친 다이아 유드립치면서 아 개 벌레 씨뻔 놈아 아아 개못하는구만 시발뱀충 뭐야 경신아 경신새끼야 마우스 있었어 아 개못한다 진짜 애들 와아 진짜 벌레다 진짜로 와아 야 베레새끼야 야 그 뭐야 베인시바 다이아삼이란다 리포트고고하자 개벌레다 어 어 베인사 다이아삼이란다 아니 존나 수원안성 미드에서 나드다가 어 판테한테 존나뒤짐 와 미친새끼네 진짜로 와아 아 아 왜이렇게 못해 왜이렇게 못해 왜이렇게 못해 이거 그냥 우측이 한따말하면 이기는건데 답답해 죽겠네 아 멘트 안나가겠냐 아아 답답하네 에이 암튼 많이해라 어 아 아 문제있어 이거 아 무슨 빵티원한테 다 끊겨가지고 그냥 이기는게임을 아 애들이 뭐 바로 남방의 게임이 어떻게 되느냐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